성보와 성자와 성현에 감사합니다. 6.25때 손양환 목사님께서 문둔병 환자들과 함께하던 그곳에서 북한군이 쳐들어온다고 도망가자고 했을 때 손양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고요. 이들을 떠날 수 없다. 사랑하는 여기 문둔병 성도들을 떠날 수 없다. 그곳에서 손양환 목사님은 그 이후에 순교당하십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육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짜 목사는 영혼들 곁에 있습니다. 주님 축사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병들었고 이딴 교회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도 많지만 더 많은 목회자들이 병들었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병들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알고 비통한 마음은 비통한 마음은 그지없고 축사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울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울고 성령과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주님과 늘 눈물 흘리는 장소에 늘 잊지는 못하고 또 저도 사람인지라 약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나 늘 제 안에서 불쌍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이 늘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의 남은 여정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제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제 안에서 탄식하시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지 제가 잘나서 단 0.001%도 제가 잘나서 제가 뛰어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제 안에서 사랑을 주시고 제 안에서 우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런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소량의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대단하진 않지만 불쌍한 영혼들 곁에서 같이 호흡하고 이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길 원하고 이들의 고통이 제 고통길 원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여전히 부족하지도 주행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외쳐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영혼들 제가 아무리 외쳐도 떠나는 영혼들 제가 아무리 외쳐도 이 교회에 머물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터지지만 주먹을 든 들 알아듣겠습니까 험한 말을 한 들 알아듣겠습니까 사람으로 대해도 빠르지 않는데 저들에게 매일을 든 들 알아듣겠습니까 주님 주님만이 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못났지만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 영혼들 곁에 많이 있지만 이들의 연약함까지 불쌍히 여기고 또 성장하는 영혼들 끝없이 기도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는 날까지 또 제 곁에서 머물고자 하는 영혼들도 하나 둘씩 늘기 때문에 또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호주에도 곳곳에 작지만 제가 외치는 소리를 따라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제 영상을 허다 나르는 또 영혼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주님만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과 동행하며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를 제가 마쳤고요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를 마쳤고요 오늘은 한 번도 제가 설교를 안 했던 건데 믿지 않는 자와 혼이 나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혼이 나지 말자 믿지 않는 자와 혼이 나지 말자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자 데리고 와서 저한테 줄에 서주세요 저는 안 쓸 겁니다 저는 안 썹니다 그런 헛된 삶을 살 거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재혼하는 분들 재혼하는 분들도 생길 텐데 배우자가 죽었든 또 이혼했든 재혼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믿지 않는 자를 데려와서 저 혼이 나을게요 줄여서 주세요 저 안 씁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런 삶으로 살 거면 저랑 같이 갈 이유가 없는데 제발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제발 그러지 말기를 자 믿지 않는 자와 혼이 나지 말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옛적부터 경과시 명령 이 제목은 옛적 혼이 나지 말라는 거 이 믿지 않는 자와 혼이 나지 말라는 건 옛적부터 경과시 명령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 옛적부터 경과시 명령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우리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제가 아직 주례를 안 샀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주례비는 없습니다 절대로 돈을 주지 마세요 저는 주례비를 안 받습니다 그날 뷔페에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대신에 진철이가 세 사람 몫을 먹을 거예요 진철이가 세 사람 몫을 먹을 거예요 세 사람 몫을 우리 진철이는 그날 돈을 많이 내서요 그 누구한테도 주례비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집사를 세우는 날이 오면 절대로 돈 요구합니다 20만원 상당의 구두 티켓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폐를 안수집사 폐를 드릴 겁니다 아마 저한테서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안수집사 폐를 받는 사람 제가 살았을 때까지 진짜 적을 겁니다 아마 그 폐를 받는 분들은 혹시나 우리 재홍씨가 받게 되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재홍씨는 그걸 가슴에 품고 한 달을 주무실 것 같아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저는 뭐 누가 뭐 잘생겨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빼기 좋아가지고 11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수집사를 세우고 저는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네 아무쪼록 귀한 일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일꾼이 하여튼 저는 주례비를 안 받습니다 네 주례비 주지 마세요 저한테 혼납니다 자 우리 7장 1절에서 우리 4절이요 진철이요 진철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던 내가 무엇을 담으주이시고 그 저런 민족 족속과 기르간 족속과 하나는 족속과 하나는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이리 족속과 여부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놓으시기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분명할 것이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진대를 삼기기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고 갑자기 너희를 분명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네 미국 상도님도 보실텐데 예 또 아마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한 분이 또 최근에 주일 예배를 듣겠다고 저한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일본에 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가난 민족을 말하죠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힘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너희에게 그들을 붙여서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들을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그때 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으로 풀면 안 믿는 상사가 술잔을 권할 때 내가 이걸 뿌리친다고 해서 상사가 마음 아플까 속상해할까 그렇게 여러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거절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죄송합니다 제가 신자라서 제가 부족한데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서 술 못 먹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할수록 저 사람은 내가 봐도 부족한데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고기 흔들리고 고기 설렘을 저으면서 흔들리면 계속 요구합니다 또 그들과 혼이 나지 말지니 결혼하지 말래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이방 이방 민족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오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유가 뭐냐 그가 이방 민족의 아들 딸들이 딸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우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대요 진짜 그러는데 안 믿는 아내나 안 믿는 남편을 우리 신자들이 만나게 되면 주일날 놀러가지고 계속 흔들립니다 특히 이제 남자가 남편이 안 믿을 경우에는 집요해요 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 남자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면 안 갈 거라고 자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안 믿을 경우 주님을 떠나거나 예비를 금지는 여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좋은데 믿음 없는 남자를 만나서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도망다니는 사람 그 폭행 때문에요 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긴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여우수와 23장 우리 12절입니다 여우수와 2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자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이상해지죠 심지어는 멸한다 심판받을 수도 있다 23장 우리 12절입니다 구약 356페일을 전합니다 356페일을 전합니다 구약 356페일을 전합니다 여우수와 23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3절입니다 12절 12절 23절 구약 356페일을 전합니다 우리 길서님 길서님 너희가 너희가 많이 퇴모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징근히 하여 더불어 혼민하며 철원회하며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우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야리 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로가 되며 고치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흘병한 너희 하나님 영호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그들 자라 자 너희가 만일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가 만일 태보하여 믿음이 뒤로 물러간다 이거야 나를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 너희 중에 빠져는 빼겠습니다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그러니까 가난한 땅에 너희가 너희가 멸한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을 내 뜻을 따라서 멸절시켰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한마디로 피를 썩는 거예요 혼인관계를 통해서 피를 썩는 거야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걸림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옆구리에 채찍이래요 주님이 등짝과 옆구리와 목덜미와 온갖 곳을 채찍을 맞았는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가난한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래서 끝내는 있잖아요 끝내는 전세계에 터져요 전세계에 터져가지고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민족들이 조상들이 죄를 범하니까 여러분들 2000년을 헤매요 그 후손들이 2000년을 헤매요 2000년을 어떻게 헤매요 예수를 죽이고요 그 예수를 거절하고 저주하며 돌아오고 예수를 저주하는 신앙으로 2000년을 헤매요 그 가운데 극극 소설은 돌아왔지만 그죠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참 무서운 거야 우리 기선이 나왔지만 기선이도 지금부터 신앙사를 잘해야 결혼을 꿈꾸겠지만 신앙사를 잘해야 결혼을 해도 후손들이 잘 되고 그 후손이 또 그 후손들이 또 그 후손들을 잘 되게 하는데 길손이든 진철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신앙사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지리멸여래요 지리멸여래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내 후손들의 삶을 영적으로 영어롭게 하는 저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어롭게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 이 발걸음이 중요한 거야 예배가 빨리 끝나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설교가 기네 그러고 여러분들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나수만 오기 전에 내가 A교회를 들렸는데 거기는 맛있는 거 더 많이 줍는데 에이 나팔스 목사님은 말씀 구절을 너무 많이 읽어 에이 귀찮아 죽겠어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에이 목사님은 맨날 거룩거룩거룩 에이 지겨 죽겠어 그냥 언니가 들으라니까 옆에서 그냥 살고 듣는 건데 에이 따뜻한 나 죽겠어 대충 넘어가지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후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영적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마음 예쁜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들 아내 남편 또 시댁 친정 장애장모 친구들 모임 뭐 여러분들 직장 모임 여러분들이 속한 그 그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말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한 사람이 주님께 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에이 저 사람 때문에 난 절대 난 예수와 믿을 거야 에이 재수 없어 그냥 저런 것도 기독교인이라고 저러니까 그냥 예수가 욕을 먹는 거지 이게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우리가 평생 사랑하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참 이게 저주야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삶 살지 말자 오늘 소제목 두 번째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 292페이지 전후입니다 292페이지 전후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우리 16절이에요 우리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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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너를 붙지 않습니다 너희가 불고기를 붙지 않는 자와 너희가 붙지 않는 자와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사람의 성격과 의상은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저의 가운데 거미와 구도해놔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서 너희는 나의 의상 주의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예수를 부인하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근데 있잖아요 더러워 있잖아요 더러워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활동도 잘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은 청년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빠졌어 좋아하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이 11절이나 나 모르겠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가태 여러분들 가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가태 이게 위험한 거야 가태가 아니라 단일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는 목사님 제가 또 다른 교회에서 17년을 신앙생활 왔는데 제가 혼기가 돼서 근데 여기 교회에 왔는데요 김참열 형제 아시죠 어휴 알죠 우선 제가 그 형제 좋아해도 되나요 잠깐 들어와요 사모님 잠깐 들어오세요 아 그래요 사모랑 이렇게 셋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는데 그분은 우리 김참열 형제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참열 형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결혼 지금 결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네요 근데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른 형제를 찾아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사람 하나 선택할 것 그 말씀 드릴까요 네 진철 형제 괜찮습니다 아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건데 오해하실까 봐 또는 아 재용 형제 괜찮습니다 우리 길선이 괜찮습니다 우리 수비인이 괜찮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게 배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어 죄송한데 B 형제는 어때요 그 형제도 안 됩니다 자매님 자매님이 입이 무거운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매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발설하시게 되면 발설하실 분 같은 말씀 안 드릴 텐데 제가 지켜본 바 자매님이 입이 무거운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비밀로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대신에 제가 지금 걸어난 저희 교회에 청년이 50명 있는데 남자 청년이 제가 지금 걸어난 5명에서 4명 되는 형제는 괜찮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단임 목회 내가 단임 목회 신뢰한다면 단임 목회자랑 사실을 내가 누구를 좋아해도 되는지 그 형제의 신앙은 어떤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혼인은요 40년 50년 내 인생에 달린 거야 순간 감정으로 누구를 좋아해요 위험해 단임 목사가 가장 잘하나요 가장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를 좋아한다 제가 그랬죠 제가 보기엔 지금 혼인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여기 없어요 어떡하냐 여기 혼인할 혼인할 자격이 영적으로 지금 다들 문제가 있어 지금 결혼했다가는 지금 결혼했다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가 영적으로 자암패하라든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암패라든지 아토피 피부염으로 온갖 영적 질병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어 지금 상태로 지금 상태로 결혼하면 위험하다 아니 또 여러분들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이를 둘놨는데 하나인은 건강할 수도 있어요 하나인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염적으로 문제 있을 때는 아직은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냐 그래도 나는 혼인이 되겠다 내가 누구를 어떤 자매를 좋아한다는 저한테 오셔야 돼요 속으로 여러분들 끙끙 알면서 그냥 밤새내는 그 자매 얼굴 그려가면서 눈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러지 마세요 영적으로 병듭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또 상처받아요 상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멍해라는 건요 멍해라는 거는 이 주인이 소를 있잖아요 밭을 가는 소를 조종하는 건데 이게 이 멍해라는 건 소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 짐작일 수도 있어요 내 짐작 내 짐작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밭을 갈 때 소 주인은 하나님이 되고 멍해는요 멍해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소는 나일 수 있어 나 그러니까 멍해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자예요 그죠 이해 되시죠 어떤 면에서는 걸림돌이야 자꾸 내 코를 잡아 당기거든 내 연약한 코 안쪽 살을 당기거든 그러니까 있잖아요 배우자는 이 멍해라는 말 자체가 배우자는요 내 삶에 덜어 걸림돌이야 장애물이기도 해요 내가 신앙이 못났을 때 내가 신앙이 못났을 때 내가 신앙에 성장하면 이 멍해조차도 감사해요 왜요 그 멍해 때문에 이 소주인과 내가 함께 살 수 있거든 그죠 내가 말을 안 들으면요 소주인 갖다 팔아버리지 뭐 그죠 갖다 팔아버리지 뭐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는 뭐예요 의는 불법은 뭐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하냐 이거예요 함께하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냐 빛은 우리 주님이 빛이죠 하나님이 빛입니다 어두움은 사단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사탄의 종인 자가 어찌 사귀냐 사귀냐 사귀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아 이 벨리아는 사악한 자의 결국 사탄이죠 주님과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상관하냐 왜 교제하냐 교제하냐 교제하지 마세요 저는 주례를 안 씁니다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가급적 가급적 믿지 않는 자가 죽잖아요 그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지옥으로 갈 건데 뭘 거기 가서 제가 뭘 할까요 이 영혼이 지옥 갔는데 제가 뭘 위로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제가 그렇잖아요 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옥으로 들어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배 인도가 아니라 그러나 가서 저랑 관련된 유가족이라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런 뜻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그건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비록 그 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우리가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맞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밑잡는 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밑잡는 자는 누구를 누구를 섬겨요 귀신이요 귀신 악한 형들 사단 사단 불신자들은 악한 형들이 이끄는 대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살고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누가 우상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형이 우상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형이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형이 우상이다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성전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우상이다 우상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하나가 되겠냐 하나가 되겠냐 몸을 썩겠냐 몸을 썩겠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차는데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우리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 혼인하지 말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7장 3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7장 3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7장 39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는 영자로 병든 정원들이 많아서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 많이 보세요 말씀을 정독하세요 자가축사 하세요 영적으로 병든정원들이 해야 될 8가지 하루에 시간을 줄여서라도 다 하고 계세요 특히 감사하나도 회개는 또 쓰시고 감사기도 회개기도 꼭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바르세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기도하세요 오늘 제 설교를 20분 이상 들으세요 예배 있는 날은 제입니다 예배 있는 날 제외 월 화 목 토는 그렇죠 3일은 3일 수금 주일은 예배를 대체하고 월 화 목토는 제 설교를 무조건 20분 이상 들으세요 타교인들은 단임 목사님 설교나 또는 우리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유튜브에 끼어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하루에 20분 이상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결혼 안 한다 해도 제가 결혼을 추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 결혼 못하거나 가장 늦게 할 겁니다 가장 늦게 여러분들 지금 누가 어떤 자매 형제에게 마음두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예수님께 예수님께 집중한 성녀님의 도움으로 예수님과 연애하세요 예수님과 연애하실 바람 길거리에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시는 사람이 되세요 우시는 사람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결론 본론적인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다 성령과 예수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격이 다른 존재다 인격이 다르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별도다 별도 계속 보겠습니다 7장 우리 39절이요 39절 우리 현이 아버님이요 아내가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리하려 자기 뜻대로 스스로 갈 것이지만 주 안에서 말할 것이지만 자 보세요 아내가 자 여러분들 지금 고림도교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 남편 다 믿는 자예요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있다가 매여있죠 그렇죠 다른 남자랑 혼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렇죠 배우자가 여러분들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믿는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 자동은 이혼이 돼요 이혼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 남자 그 여자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별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배우자가 성적으로 음행한 경우 그런데 내가 그걸 참을 수 있어 참자 용서하자 속이 뒤틀리지만 참자 그래서 그 아내 그 남편의 성적 타락을 용서하고 살아요 많이들 그래요 그런데 나는 못 살겠어 나는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지금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람을 든는데 나는 돌아버리겠어 진짜 지금 정신병원에 두 달 갔다 왔는데 목 매달고 싶고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싶고 내 배우자의 음행 때문에 난 안 되겠어 그런데 목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 위험해 그리고 그 아내 또 그 남편이 목사님 저런지 못 살 것 같아요 이혼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저랑자 저 아내와 살다가는 제가 오늘도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기온은 제가 이혼을 허락합니다 왜요 죽으니까 그 얼굴이라도 안파야 있게 살거든 그래서 일단은 별거를 허락하고 일단은 별거를 좀 해라 별거 했는데도 너무 힘들다 그때는 이혼을 허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별이 아닌 그러니까 그렇죠 사별이 아닌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성적 타락만이 이혼할 수 있다 또 한가지요 배우자가 믿지 않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는데 신뢰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거나 자기 뜻대로 살아요 아무리 대화해도 대화가 안돼 오직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런 경우도 저는 이혼을 허락할 겁니다 그냥 막갑다 식으로 가요 그건 결국 같이 살기는 오겠지 않는 거거든 부부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시간을 놓고 시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혼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저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이혼 재혼 또는 뭐 결혼 따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내가 믿는 아내가 그 남편이 믿는 남편이 살 동안에 미어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할 것이나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결혼이 가능하다 재혼이 가능한 거에요 재혼이 재혼이 자기 뜻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주 안에서만 할 것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와 결혼하라 믿는 자와 결혼해라 그래서 오늘 소제목 두 번째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라 네 주 안에 있는 아내 주 안에 있는 남편이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 재혼이 가능한데 주 안에서 믿는 자와 하라 믿는 자와 왜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가는 하라니까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겪지 않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거나 믿지 않는 자와 동침한 자들의 비극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거나 믿지 않는 자와 동침한 자들의 비극이에요 좀 예를 볼까요 창세기 16장 우리 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1절입니다 네 구약 18페이지입니다 구약 18페이지 창세기 우리 16장 우리 1절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사례와 하갈이 나오는데 16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장치 못하였고 아이를 못 낳았대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급사람이래 애급사람 애급사람은 우상을 삼기는 자죠 이방입니다 이방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불신자예요 애급사람이오 이름은 하갈이라 이방여자다 불신자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 하갈이죠 하갈과 통치 마라 내가 혹 크로말미야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니 그 자식이 왜 사례 자식이 되냐고 하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잘한다 잘해 아니 그걸 왜 왜 됐냐고 그걸 왜 됐냐고 그러면 사례요 내 아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가 있으니 난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급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거한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의가 있게 됐는데 왜 질서를 여길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왜 동침을 하냐고 왜 동침을 하냐고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은 사례를 열시히 안지라 지금부터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불신자와 불신자와 내 남편이 몸을 섞었더니 혼란이 오네 집안이 시끄러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옛날에도 있잖아요 우리 저 6.25 전후부터 해가지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척 준 사람이 많았어요 척이요 척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어머니가 한분 두분 세분 네분 그런 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복 동생 이복 형제들 자매들이 있는 거야 더러 있잖아요 극소수들은 극소수들은 잘 지내요 정말 잘 지내요 그 가운데 그 이제 본체역에서 난 자녀 중에 정말 극률이 있는 그 믿는 사람의 경우는 가정을 또 잘 다실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복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눈을 흘리면 어쩔 수 없어 나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사회를 갈러 온다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자기가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하가를 동침시키는 그 원인을 제공해놓고 뭘 아브라함이 욕을 받는다고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탐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자기가 발상을 해놓고 그렇게 하기로 아브라함의 사례가 이르되 그대의 여정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가리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계속 전쟁입니다 그냥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이게 고난 고난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가 믿는 자가 불신자랑 하여튼 이런 첫 관계든 무슨 관계든 간에 특히 혼인관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정하는 혼인관계에서 불신자를 뜻하게 되면 집안이요 집안이 이런 난리 이상으로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초토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하가를 만나 가로대 사례의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대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선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가라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신 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이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참으면은요 근데 하나님 밖에는 이방여자인데요 그럼 있잖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되는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아끼는거야 어? 어?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사람들이요 약속밖에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하갈조차도 그 영혼을 그 영혼을 그 영혼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사랑한다는거에요 믿지 않은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은 그 생명에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거에요 이렇게 금류를 내픈다는거에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 똑같이 해가 임하고 있죠 똑같이 해가 임하고 비를 주시고 농사짓기 하시고 먹을거 주시고 그러니까 저들도 사랑한다니까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왜냐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 믿지 않은 자 믿지 않은 이 첩을 두다보니까 집안이 숙대밭이 때문에 숙대밭이 되거냐 아무쪼록 이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은 하갈을 하나님이 염려한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 우리를 하갈처럼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갈을 하찮은 영혼을 볼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하갈이었다 하갈 하갈의 존재였다는거에요 우리가 아무튼 믿지 않는 자와 동치망으로 아브라함과 사례의 삶에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 11개상 우리 11장 1절입니다 우리 11개상 우리 11장 1절 11개상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 여러분들 배우자가 안 믿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안 믿는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는 멍이를 맺지 말라고 여러분들 모사님 저 제 배우자가 믿지 않으니까 그만 멍이를 맺고 싶어요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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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합니다 합당할 때 합당할 때 내 삶에 너무나 큰 올무가 되거나 내 삶을 너무 지치도록 힘들게 하거나 이혼을 요구할 때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같이 할 겁니다 같이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된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11개상 1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1절입니다 1절에서 우리 11절이요 솔로몬 왕이 바루의 딸 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이방의 많은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왜 그러는 거야 곧 모합과 암몬과 다 이방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애돔과 시돔과 헵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이방 민족과 서로 통하지 말며 혼인하지 말라는 몸을 썩지 말라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이방 민족들이 정령껏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우상들을 쫓기하리라 했었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남자에게 남자에게 이 성적인 것은 진짜 이게 남자의 인생 가운데 이 성적의 문제는 진짜로 위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솔로몬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솔로몬이 무너지고 있다니까 지금 그만큼 힘든 거다 그만큼 왕은 후비가 왕의 처가요 700 한마디로 아내가 700명이래 700명 잘한다 잘해 목회자가 외대차가 2대 3대 4대 BMW 벤츠 잘한다 잘해 그까짓게 그까짓게 비싼게 뭐라고 이번에 중교동국산에 오셨는데요 오래된 차를 끌고 오셨더라 오래된 차 멋있어 처가 왕비가 700명이래요 700명 솔로몬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변질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의 인생 끝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있잖아요 60대 70대를 봐야 돼요 죽을 때를 봐야 돼요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연례가 다 늘어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빈장이 왕의 수청을 드는 국녀입니다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운전치 못하였으니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면 뭐 이게 중요한가요 뭐로 기록을 남겼을까 그렇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면 뭐 이런 기록을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은 달라졌나 구약은 구약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아 구원받고 신약은 한 번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변질됐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사라도 처음 간다고 거듭나면 자사라도 처음 간다는 헛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대 아니요 구약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신약의 우리가 신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구약 속에 만날 수 있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벌써 신고를 버렸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쫓고 안문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쫓으며 하마들 우상을 삼겼다 솔로몬이 여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와를 온전히 조금같이 쫓지 않으냐고 모하베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잘한다 또 안문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이방 후비들을 왕비적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한 번 믿으면 여와를 구원 떠나면 끝난다니까 떠나서 돌이키자면 끝난다니까 하나님의 구원론이 바뀌었나 여왁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솔로몬의 변질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았으나 저가 여왁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왁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가 변질의 역사가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결판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부에게 네 부하에게 주리라 인생 말미에 솔로몬이 망합니다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이방 여자가 동침하더니 솔로몬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겠어요 그죠 솔로몬의 지혜가요 솔로몬의 지혜가 이게 당대에요 당대 이방 나라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뛰어나요 아니지 않으겠죠 근데 이렇게 뛰어난 솔로몬이 망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망했다 인생 말미에 망했다니까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전체를 똑같이 밟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리를 데려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특히 믿는 자매는 형제를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둘이 차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전도로 1번어져 나도 처음에 남별했는데 그 형제가 편지 주고 카톡으로 하트 날리고 하다 보니까 나도 마음에 빠져가지고 좋아하게 됐네 처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국회자들이 언철석에 결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잘 나오니까 1년 동안요 1년 동안 교회를 잘 나와 또 교회를 잘 나와 그러더니 결혼 딱 하고 나서 다시는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1년 동안 교회 출석은 목적이 뭐예요 이 믿는 여자 이 믿는 형제랑 결혼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이 형제와 자매랑 결혼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죽으라고 온 거예요 목적은 있잖아요 예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 온다고 허락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돼 마음 마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뭐 일이 벌어져서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1년 동안 2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온답니다 목사님 앞으로 6개월 동안 출석 잘하면 결혼시켜주세요 너희 둘이 알아서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 저는 둘이 안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을 나왔는데 이 형제가 진심으로요 목사님 십자가의 은혜가 목사님 제가 일주일 전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십자가의 은혜가 제 마음에 들어오고 목사님 저 이번 달 침내식 받으면 안됩니까 침내를 행하는데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침내도 받고 그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요 교회에서 하느님으로 달라졌어 팍 세신자 보면 달려가서 컴퓨터 타주고 이게 이 신앙의 경계선이 있는 자가 아니야 그리고 또 제가 또 지켜볼거에요 지켜봐요 진짜 변하고 있어 예 그래도 더 지켜보고 그래도 더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그러면 그건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출석만으로 저는 허락 안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허락했다가 결혼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자매 우리 교회 형제조차도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욕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욕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한테까지 원망을 할까봐 예 저는 우선은 그 가정이 그 영혼이 우리 교회 영혼이 위태로운 삶을 살까봐 저는 반대할 겁니다